광주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,10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광주시는 12일 올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,10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지난해 1,027억 원보다 7.5% 늘어난 것으로 개별 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. 한편 자치구별 부과 규모는 광산구가 34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가 110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